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어수선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영역했습니다.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던 추석 귀성길 인사 행사를 급히 취소하고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부 규탄 메시지가 담긴 손피켓을 들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긴급최고위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 줄 영향을 우려해 당초 오전에 예정됐던 귀성길 인사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겁니다.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에 이 대표 사퇴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.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민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또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소명됐다고 본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대통령 비사실이 논평을 낸 적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프레임 공세에 주력해온 국민의힘은 대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차기 총선 접전 예상 지역에 대한 조기 공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